랄라씨 요즘 어때요? 준이가 많이 보고 싶은 거 빼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왜요? 준이가 라라씨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갔어요. 준이한테 프로포즈가 하고 싶은데. 프로포즈? 옛날에 준이한테 받기만 했잖아요.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볼까? 거기다가 라라랜드 음악회까지 같이 여는 거야. 나의 도둑쏠쏠 랄라씨님. 당신을 기다립니다. 우리 준이. 못 와요. 준이, 그 놈이 못 왔다. 결국 못 왔어. 라라야, 슬프면 실컷 울어. 실컷 울어야 그 다음 뒤 있는 밤하늘에 별을 보냅니다. 부디 그 별이 당신의 앞날에 반짝반짝 빛나게. 나의 도둑쏠 랄라씨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